아, 가자고요! 신선희야 잠깐 들어갈게요 어떻게 됐어요? 올라가시죠 말씀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빨리 대답해요 어떻게 됐냐고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죠? 네 의식은요?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현장에는 다시 안 가봤어요? 뭐라도 떨어뜨리진 않았는지 아니요 당분간 거긴 가지 않은 게 이게 무슨 소리야? 네가 왜 이 시간에 양집 사방에 있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니? 내가? 올라가볼게요 설명하고 올라가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cutter tant